중부 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.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변과 저지대, 지하차도, 지하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우회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또 산사태나 낙석 취약 지역과 반지하 주택 주민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문자와 예경보 시설을 활용해 관련 상황도 신속히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상민 본부장은 연이은 장맛비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